여기 앉고, 나 여기 앉았잖아. 그래, 여기 앉았어. 폭탄 주말 왔어. 엄청 많았지. 그래, 아줌마 여기 딱 던졌잖아. 여기 딱 한 번 해. 여기 딱 한 번 해. 그래, 이거. 삐뽀.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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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뽀. 계란이 왔어요. 짠 한 잔 더. 그래. 잘 많아. 그리고는 엄청나게 모르죠. 그냥 그렇게. 스톱. 현장 검증 중이에요. 그리고... 화장실에 간 것 같아.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그래, 여기서 반지를 가지고 나갔어. 아줌마 주려고. 아줌마, 나 기다려. 널 제보하겠어. 그러니까 내가 준 게 맞는 거야. 받은 기억이 없는데 뭘 줘요? 케이크! 그래, 아줌마가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어. 케이크? 아, 기억나요. 안주로 케이크 없냐고 한 손님. 몽블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. 몽블랑? 네. 몽블랑 케이크 주세요. 안주로 케이크는 없는데요. 그럼 티라미슈 케이크 주세요. 아, 그게 저희 가게엔 케이크 없는데. 아줌마 취했어. 왜 술집에서 케이크를 주문하고 그래. 케이크 타라 그만하고. 똑바라 좀 앉아봐. 아, 똑바라 좀 앉아봐. 야. 내 아줌마한테 줄 게 있습니까? 케이크 먹고 싶은데. 까지가 뭐. 케이크 먹으러 갑시다. 케이크 먹고 싶었다면. 뻔하지 뭐. 저기. 쟤는 아주. 저기가 틀림없어. 이거 진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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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